농담하시는 건가요? 아 물론 있죠 이렇게 좀 센스있게 대답해 볼게요 센스있고 멋있어요 이렇게 막 아유 뭐 그럽니까 농담하니? 농담은 농담은 조킹 아유 조킹 이건가요 아유 조킹 물론 I do 도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물어봤으니까 아 근데 이게 좀 조킹이 ck 스펠링이 약간 약간 많이 들어갔어요 뭐 하나만 탈락해 줄래요? 오케이 오케이 저도 눈치는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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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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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금 아까 j-o-k-i-n-g 썼죠 네 조킹 그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똑같이 맞아요 are you joking are you kidding 둘 다 농담하는 건가요? 사실 조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키링이라는 것도 근데 이것도 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원래 이걸 많이 들어서 괜히 잘난 척 한번 해보다가 오히려 이거를 스펠링도 틀렸어요 아니에요 조킹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가 이걸 쓰는 이유는요 이건 사실 진행형으로 쓴 거거든요 네 키드라는 단어 있죠 k-i-d 이게 i라는 뜻도 되지만 네 농담하다라는 일반 동사가 될 수 있어요 키드가 어 근데 사실 그냥 키드라는 동사로 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잘 없습니다 보통은 진행형으로 많이 써요 네 자 이렇게 해서 k-i-d 자체가 농담하다라는 동사가 돼서 게다가 ing를 걸어줌으로써 진행형을 이제 쓰게 된 거고요 이거 말고 아까 전에 조킹한 거 그러니까요 이걸 제가 아까 원형으로 써보세요 원형으로 c를 그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yes there you go 이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는 이제 진행형으로 쓰느라고 조킹이라고 바꾼 것 뿐입니다 네 그때는 e를 빼고 k를 하나 추가하면서 ing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앞부분 아 오케이 are you kidding? 그러면서 농담이에요 농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of course I do of course는 당연히 무슨 뜻이에요 우리 물론이죠 물론이죠 라고 이제 굉장히 강하게 말해주고요 자 예를 들어서 of course를 앞에 많이 넣어보세요 여러분 네 문장 앞에 넣어가지고 아 물론 난 널 사랑하지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of course I love you 그렇죠 of course I love you 자 다음 것도 이렇게 볼게요 아 물론 내가 맞지 내 말이 맞아 물론 내가 맞아 of course I'm right I'm right 좋아요 very nice 오케이 너는 항상 맞는 척을 해 이랬을 때 of course I'm righ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통은 문장 앞쪽에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of course 란 아이는요 문장 중간에도 껴들어갔다가 문장 뒤에도 들어갔다 할 때가 있기는 해요 네 대표적으로는 앞쪽에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of course I love you of course I love you of course I am right of course I am right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김민희씨가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of course I do 라고 했잖아요 네 이 I do에서 두가 어떤 행동을 받아주는 거예요 앞에 먼저 뭐라고 물어봤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면 Do you still have room for dessert? 했잖아요 그렇죠 Yes I do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have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of course I still have room for dessert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아까 전에 have를 받아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Are you kidding? Of course I do Are you kidding? Of course I do 오케이 자 그러면서 미션을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바로 디저트는 항상 환영이죠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이래서 아까 못 알아들었구나 웰컴부터 얘기했어 성급했다 디저트 is 디저트는요 네 오 이렇게도 쓰죠 환영 이거는 환영이고요 항상이 없어요 음 취임새가 없네요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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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정답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항상 always s 까지 포함해서 오케이 디저트 is always welcome Let's see if she got it right Let's see 예 맞습니다 예 오케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a l w a y s 까지가 되겠고요 대신에 발음할 때 always 하지 마시고요 al은 약간 입모양 조금만 더 벌려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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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all 보다는 all에 가깝게 입모양 조금만 더 벌려 네 always 어 근데 여기 이상한게 하나 있다 welcome 있죠 네 우리가 웰컴 하면 어떤 말 떠올라요 welcome 집에 왔을 때 환영해 welcome welcome to korea right 웰컴 한다는 거는요 사실 그럴 때 쓰이는 welcome이라고 하는 거는 환영하다 라는 동사가 원래는 되거든요 네 근데 환영인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영 받는 아니 환영인 이 정도의 형용사에요 예 예 그래서 welcome to korea 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환영 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네 alright okay so 형용사 기억하시고요 강세를 여기 찍으면 뒤에가 come 보다는 힘이 좀 빠지거든요 금 금 금 한번 해볼게요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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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very very nice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항상 환영이에요 항상 환영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you are 항상 always welcome you're always welcome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김미희씨 놀러 가도 돼요 연락해도 돼요 그랬을 때 oh you are always welcome you are always welcome 항상 환영이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건 어떨까요 당신은 여기 환영 받지 못합니다 오지 마세요 이런 느낌 당신은 여기 환영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난다 그렇죠 you are not welcome here there you go 딱 그런 거죠 뭔가 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딱 와가지고 you are not welcome here don't ever come back 이런 식으로 그런 말도 필요해요 꼭 트러블메크가 있어요 그렇죠 환영되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뭐 가게에서 막 너무 뭐라고 한다든가 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의 친구들은 항상 여기 환영이야 오라 그래 your friends your friends are always welcome welcome your friends are always welcome her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welcome을 형용사로 사용하면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환영인 환영받는 오케이 자 문장 세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always welcome you are always welcome you are not welcome here you are not welcome here your friends are always welcome here your friends are always welcome here your friends are always welcome here 자 이런 점에서 혹시 이런 문장 들어봤어요? 이거 뭐예요? you are welcome 어? 천만에요 그렇죠? 천만에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천만에요가 된 이유는요 당신이 질문하는 거 요청하는 거 항상 환영받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해요 you are welcome 오케이 so thank you 그랬을 때 당신 질문 그런 것도 다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천만에요 이런 식으로 항상 물어보세요 이게 의역이 된 거예요 네 understand now? welcome이 형용사라는 걸 이해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essert is always welcome dessert is always welcome 항상 환영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마지막 문장 가보겠습니다 오케이